6월 10일 오전 9시 이기도를 보겠습니다. 중국 산동반도의 저기압은 998헥토파스칼로 더욱 강해진 세력으로 서해를 건너고 있는 것이 보이며 중국 만주에 있던 기압골은 여전히 강한 세력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북한 압록강 주변의 저기압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물러간 상황입니다. 중국 남부지역에서부터 일본에 걸쳐진 장마전선은 조금 더 일본 열도에 가깝게 다가간 상황이며 3호 태풍 구출과의 거리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남중국 하이난다오 광동성 주변의 열대 저기압은 현재 천액급 파스칼이며 이 열대 저기압은 almost stnr 즉 매우 느린 속도로 정체 중인 상황이며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이 열대 저기압에 대하여 qw 열대열한 노란색 마크를 붙이면서 추적함시 중입니다. 6월 8일 미국 해양대기청 노안은 엘리뉴 발생을 발표하였습니다. 엘리뉴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은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때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면서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허리케인이 아시아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뉴 시기를 살펴보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생한 커다란 열대의 폭풍이 동아시아를 향하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쪽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날짜 변경선을 넘으면서 태풍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허리케인이 서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엘리뉴가 원인입니다. 엘리뉴가 발생한 해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평소보다 동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시약격인 열대 폭풍도 동쪽 바다에서 더 잘 자라게 됩니다. 또한 수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리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쪽으로 태풍과 허리케인을 수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로 올 경우 장거리 이동 태풍은 바다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서 98년까지 발생했던 슈퍼엘리뉴로 인하여 중국 당국에 따르면 홍수사태로 최소한 2천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4천만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일본도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니가타현 1원을 급습 1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가옥 1만 5천 채가 침수되고 3천 4익타 아래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또한 무려 84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철도가 유실돼 열차은행이 중단된 건수도 286회에 이르렀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동부와 북부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사망자 수가 189명에 달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홍수 피해가 중부지역으로 확산 수도 다카를 위협하였습니다. 네팔에서도 계속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 113명이 목숨을 잃고 2899채의 가옥이 파괴됐으며 적어도 7780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3호 태풍 구출의 진로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8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이동 중이며 진로를 북동쪽으로 바꾸어서 다음주에 일본 남쪽을 통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키나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말에 도쿄 앞바닥까지 접근을 하여 장마전선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